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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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기해주실 곡은 윤압조의 곡 나하나 꽃피어라 안현순의 편곡 피아노의 황일선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부천 비방통연의 지휘자 서성원 선생님을 이끈한 박수로 오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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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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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 고기고, 고기고, 고기고 고기고, 고기고 고기고, 고기고 헤헤 불안 헛허 손이 다려 손이 다려 새우 땅에 손이 다려 계속 어느 손 자꾸 한 손이 나 안 들으키세요 나는 어디서든 마시키고 이등지 질러요 공신 새우 땅 공소가 비비고 공소가 비비고 이 손으로 비비는 괜찮아 활도 비비고 일폭상 앞에 생겼네 롯데 승부를 구하자 빙빙 돌렸네 빙빙 돌렸네 여신 대신 여신 대신 신현력 신현력 아롱게다 정신차 여신 대신 여신 대신 신현력 신현력 당근에서 별을 받아 날이 서 다울까 나의 선 늘 소리 다 다 들려요 부란신 마음는 아니에게 사랑이 다 커서 이동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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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 다시 시작 시작 오이오차 제 입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묘 고대왕 오묘 고대왕 오묘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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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Fred 이 부모님은 되게 느껴지는 그런 무력우대 열심히 키워서 이 친구도 다시 무대에 섰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참 이렇게 및 학창단은 참 실험적인 곡도 많이 하고 제가 공연 보면서 참 느끼는 점이 많아요 저희 학창단들이 더 많은 이런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무대를 더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리게 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